근데 분위기만 타시면 엄청 막 표현하실 것 같은데, 막? 하, 다시 가고 싶다. 오, 야. 아, 여기 좋은 건, 여기 다시 줘, 여기다. 여기. 어, 여기. 아빠 걸어오는데, 조금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답함을 좀 모션으로 표현하면서 걸었으면 좋겠어, 저기서, 저기까지. 어? 그래피디가 뒤에 걸려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고? 협박하나? 지금. 어, 감정을 좀 살리는 겁니다, 예. 이 꼴이 됐냐, 이 말이다! 아, 정말 이거 진짜 별거 다 한다, 진짜. 갑시다. 가야 돼요, 아버지. 찍읍시다, 이제. 잘하실 거면서. 지금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들이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거. 어떻게 가요, 어떻게. 이게. 감독님. 아, 진짜네, 정말. 근데 얼굴에 뭔가 망감이 표현이 다 돼요. 괴롭다, 괴로워. 진짜, 진짜. 결과물은 재밌을 것 같아. 애들은 웃어. 아들은 웃어. 여리씨 뭐야, 이러면서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자, 아빠 빨리 가야 돼요. 네. 빨리 고! 와우, 참. 야, 아빠. 아니, 그게 된다, 포인트. 뭐야, 벌써? 첫 카트부터. 네? 뭘 하라고요? 조금 더. 네. 활기차에 걸어봐요, 아버지. 아니,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오케이, 알았어. 정훈이 여시가 이제 기본적으로 뉴욕 가서 화가 많으시네. 아하하하하하하하 오, 근데. 이야. 아하하하하하 오, 근데. 이야.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이거 실망이다. 음악 좀 틀어줘요. 오,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오, 진짜 잘하시는데요. 점프! 제이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대박이다. 오, 만족해합니다, 만족해. 춤도 진짜 잘 추시네요. 그러니까. 몸을. 와! 음악 없이 들으니까 너무 웃겨.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제 풀샷이기 때문에 이것도 타이스샷을 따야 돼요. 똑같이 또. 와야죠. 잘했어요, 아버지. 좋아요. 조금만. 조금만. 네,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미. 시작. 와우. 전집가 말까, 전집가 말까, 전집가 말까, 전집가 말까, 전집가 말까. 아, 너무 웃긴다. 인싸 음악이에요, 인싸 음악. 와우. 오우. 우와. 와우. 와우. 매뉴얼포커스에요. 매뉴얼포커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볼 때는, 클로스업. 하하하하하하 아니. 감사합니다. 네, 뭐, 저, 뭐, 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그래프티 원에서, 클로스업으로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빠가 좀 막, 팍! 이런 거, 어, 그런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 약간 좀, 막. 이제 아들, 친구도 있을까, 화도 노는 거 해. 이상한 거 해, 막. 이상한 거 해, 막. 형, 그거 다, 와우. 이렇게? 오,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아버지, 제가 표정을 지으실 때 형,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오, 됐어. 자, 준비. 액션. 야, 진짜. 오케이. 웃음아. 으아, 아, 이거 이상한 거죠, 그거, 막. 막, 막, 이상한 거 해. 아, 아, 아. 이상한 스마일 같아. 이상한 스마일, 이상한 스마일, 이상한 스마일, 이상한 스마일. 이거, 그, 뭐, 뭐, 뭐. 믿고, 맥주도 되는 거야? 뭐, 아, 싫어. 놀이 하기 싫어, 그거. 너정해, 있어. 나 진짜 싫어. 아, 그래서, 뭐, 아, 에어컨은 안 하는데. 아, 이거 믿고, 맥주도 되는 거지, 뭐. 아, 어. 아, 어. 아, 뭐.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이거 할 거 안 되고 좀 더 이제 표특집 찍어야 되는데 야, 오늘 짤 한 10개는 나온 것 같아. 아, 내가 올려야겠다, 이거. 와, 진짜 웃기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아, 바리 아빠가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찍으면 될 것 같고 형, 잠시만 이걸로 준비. 아, 진지한 작품인데 이거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 아, 발 따는구나, 발. 오, 좋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풀샷은 너무 웃기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벌써 다시 보고 싶다. 그다음에. 야, 나 안 해. 야, 나 안 해. 이미 다 했는데 뭘 그래요. 이미 다 했는데 뭘 그래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 진짜. 나중에 cooperate. 있지, 2, 4, 3, 4, 5. 또하십시오. "; wied—lex Isn't no— 감사합니다.